마트에 가면 포도도 있고 드디어 포도가 나왔습니다 포도 캔벨포도 많이 드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는 캔벨포도 오늘 2kg짜리 한 상자가 15,000원 적금 덮고 맛있는 포도 2kg짜리 한 상자 15,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와 동일한 데라포도가 있죠 데라포도 씨도 없고 맛있는 당도도 좋아요 아기들도 잘 먹습니다 데라포도 한 팩에 한 팩에는 3,000원 두 팩에는 5,000원 두 팩에 5,000원 데라포도가 한 팩에 3,000원 두 팩에 5,000원 5,000원 좋습니다 좋구요 굿